각각 떠봐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힘든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물었다 속절 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건지 마 반성범씨 성공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진성씨 상남자 상남자예요 상남자 진성씨 안녕하십니까 예예 한번 또 출연해 주셔야죠 좋아요 진성씨 기다릴게요 I'm waiting for you 자 이어서 다시 우리 혜인여형과 양하영 선배님입니다 준비됐죠? 네 멈춰 오 야시비 안녕히야 누구 없소 예 이 누구 없소는 저희 도전천국의 정말 단골 노래죠 그렇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달려있소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가마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소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아침을 보려 하네 아침을 보려 하네 내게 대답해 주 내게 대답해 주 양하영씨 시작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잘 들었습니다 누구 없소는 저희 도전천국의 아주 중요한 레퍼토리에요? 네 맞다 저 쉘브루 콘서트 소개 좀 해주세요 쉘브루 40주년 기념공연을 시작했는데요 40년대 처음에는 이제 이종환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보은 공연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30일날 별세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은 공연에서 추모 공연으로 바뀌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쉘브루 콘서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재현씨와 강성범씨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멈춰 셀프님 아 좋은 번호에요 금사영 홍콩 아가씨 파이팅 너무 선배님이세요 금사영 선배님 선생님 건강하신가요? 네 별들이 속은 내는 홍콩의 반걸이 나는 야 꿈을 꾸며 꽃 파는 아가씨 그 꽃만 사가씨는 춤추는 야옹 난 꽃 아아 꽃잎같이 아아 꽃잎같이 퓨어 자 도전천곡 이번 예선전은 아 아름다운 일단 성우 선후배 만남이에요 우리 배한성 선배님과 우리 유리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